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좀 안타까운 사연의 상속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2학년이었지만 어린 여동생이 초등학교생이 있었죠. 초등학생이.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강남에 삼성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상속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작은아버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작은아버지가 법정후견으로서 후견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작은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애야 너가 나중에 너도 이제 유학을 가고 또 학비도 들고 또 너가 생활비도 해야 되고 네가 안정적으로 살려면 이 삼성동 단독주택을 허물고 거기다 다세대주택을 지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임료를 네가 챙기고 네 여동생도 챙기고 그렇게 해서 또 유학을 갈 때는 또 너가 학비로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고 저축을 하거라. 그래서 작은아버지 고맙습니다.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는 몰라요. 그 알았다. 내가 다 해주마. 라고 하면서 작은아버지가 건축허가를 받고 또 사용승인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작은아버지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어린 중학교 2학년생 갑의 명의로 이제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그 당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겁니다. 그래도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죠. 그렇게 해서 작은아버지는 애가 성년이 되기 전에 얼른 얼른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죠. 분양계약서에도 분양자는 누구냐 매도자는 갑으로 했습니다. 작은아버지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안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직접 해버린 것처럼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작은아버지가 돈 좀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고마워하고 그랬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10년이 거의 다 될 무렵쯤에 갑자기 상속세 체납 때문에 우리가 신불자 그거를 하겠다. 신불자로 등록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상속세 신고가 안 돼 있대요. 아니 저는 작은아버지가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돼 있다고. 안 돼 있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신용불량자 해야 되겠다. 등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갓 사회생활 나오기 직전인데 그러면 지금 대학교 이제 곧 졸업할 예정인데 아니 신용불량자로서 등재되어가지고 어떻게 사회에 첫발을 드립니까? 제가 지금 그러면은 작은아버지한테 내가 말을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상속세 다 내겠다. 작은아버지가 분양하고 분양계약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돈을 다 작은아버지가 다 기속을 해버렸다. 우리한테 용돈이나 주고 학비나 좀 주고 그 정도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면은 작은아버지를 사기라든지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을 하겠다. 고소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돈은 못 받았어요. 결국은 그러면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무공무원이 와서 아니 세무공무원한테 와가지고 자꾸 갑의 사정을 말하면 세무공무원이 그거 짠하죠. 그걸 내 마음 같으면 해주겠는데 국세청 세무공무원이라는 게 그야말로 감사의 권리입니다. 감사 한 번씩 지적을 받으면요. 승진에 탁 제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 때문에 벌벌벌 떠는 거거든요. 그런데 7조의 1항에 어떻게 되었냐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7조의 2의 1항에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런 신용정보회사 있잖아요. 금가미의 인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이 세무서장한테 세무서장한테 요구를 해요. 뭐를 요구를 하냐면 체납자료에 대한 요구를 한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인적상황하고 체납자 인적상황과 그 다음에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좀 달라 하면 세무서장이 줘야 된다 가 아니고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줄 수 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요. 1년에 4분기지로 해가지고 4번에 나눠가지고 이런 체납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그거를 제가 이제 지금 실물을 확인을 안 했는데 제 있을 때만 해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얘기해 보면은 그 요건이 있어요. 아무 사람이나 이 체납자료를 줄 수는 있는 건 아니죠. 1년 체납. 이 체납이 발생됐다. 이 체납이 언제 발생됐냐면 고지가 나가죠. 고지가 나가면은 고지 나가는 때부터 1개월 후에 1개월 후에 납기를 정해요. 납기를 정했는데 이 납기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돈을 안 냈어. 그러면 체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딱 1년이 지난 이후 이때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은 신용불량자 자료를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에다가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신용정보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등재를 하죠. 신용불량자라고. 500만원 때문에 된다 이거예요. 500만원 때문에 체납액은. 그리고 두 번째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을 하면은 이것도 50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500만원 가지고 체납자 만들 수 있다.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하죠. 요즘에 돈 500만원이면 눈 딱 감고 뭐 하면은 500만원 이상 금방 나오잖아요. 보이소도. 그러고 뭣도 그러고 지방재산서도 그러고 세금이라는 게 500만원 이상은 보통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체납자료를 준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예외에는 있어요. 예외. 예외가 있어가지고 불복을 해요. 불복. 그러니까 이 불복의 개념이라는 게 이 고지서가 나온 이후에 불복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사람 세무공무원도 그러고 세무사들도 그러고 과제전적부심사도 불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불복. 그거는 이제 시혜를 주는 겁니다. 시혜. 그냥 내가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시혜를 주는 정도고 그거는 불복이 아니에요.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불복의 개념은 이제 고지 이후에 이건데 이의신청이라든지 심사라든지 심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불복이죠. 불복이 있는 도중에 불복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이 심불자 자료를 체납자료를 줄 수 없다. 아니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징수유예. 징수유예라든지 체납처분유예. 체납처분유예. 이런 게 있으면 못한다 이거. 징수유예라는 거는 납기전 징수유예의 경우인데 사업상 중대한 위기가 벌어졌을 때 그런 경우에 이거 좀 살려놔야 되겠다 할 때는 이제 징수유예를 해주면은 심불자 등록을 안 해주죠. 그리고 체납처분유예라는 거는 압류를 해놨는데 이 압류재산을 가지고 실행으로 공매를 해버리면 뭔가가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잠깐 그 순간에 체납처분을 유예를 해주면은 공매를 안 해주면은 이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갚겠다 세금을 갚겠다 하는 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에 받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런 거 받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징수법상의 7조 2에 따라서 우리가 뭡니까? 심불자 등록을 좀 해주라 좀 유예해주라 하지 말아달라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데 그냥 국세청 세무서에서 1년에 4번씩 이렇게 일괄적으로 줘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뭣뭣 할 수 있다. 뭣뭣 해야 한다. 뭣뭣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뭣뭣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세법에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은데 그 규정을 이런 경제적인 약자한테는 강하게 뭣뭣 해야 합니다. 뭣뭣 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세무공무원은 말을 하는데 거학들 있잖아요. 거학. 진짜 몇 천억을 움직이고 몇 천억의 과세를 받고 공제를 받는다 하더라고요. 5천억 이상씩 팍팍 공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푸시를 하면요.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용을 쓰면 뭔가가 영역이 용을 써서 먹을 수 있는 그 영역을 이렇게 법전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그 생존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 세상이 완벽하게 탁탁 이게 기계톱니바퀴처럼 기계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돌아가면 먹을 것이 안 생겨요. 미국의 공무원들이 의외로 보수가 났대요. 보수가 났는데 아 거기도 공짜 좋아하냐 네 얻어 먹으면서도 이렇게 큰소리 치냐 아 절대 안 그런데요. 얻어 먹고 뭐 그런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봐주고 누구를 해 주고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야 돈을 더 줘가지고 좀 푸시 좀 해가지고 조금 좀 유리하게끔 해달라. 그거는 변호사한테 하는 말이지 공무원한테 직접적으로 나한테 좀 유리하게 해달라.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렇게 형평성 있게 탁탁탁탁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수 뭐 뭐 할 수 있다라고 영역을 해놓고 세법에 가만히 보시면요. 누군가를 뭔가를 공정이라든지 공정 정의 예 형평 이런 걸 말을 해요. 형평을 말을 하면 예외가 예외 없이 뭐든지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강한자든지 약한다든지 거악이든지 뭐하든지 아무 상관없다. 그런데 뭐 뭐 할 수 있다 해놓고 나서 약자에게는 칼같이 모르면 또 칼같이 용쓰면 알면 봐주고 용쓰면 봐줄 수 있는 영역을 이런 식으로 빼놨다 이거예요. 이 빼놨다. 이 세계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납세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신불자 등록까지 받아가면서 중2학년 학생이 사회생활에 나오기 전에 신불자 등록되면서 내 재산 다 뺏기고 하는 그 세금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 세금을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이 부류들이 항상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노는 방법이 뭐 뭐 할 수 있다. 이 규정 가지고 논다. 이겁니다. 이 뭐 뭐 할 수 있다. 제가 나중에 뭔가가 저한테 역할이 되면 뭐 뭐 할 수 있다. 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요. 어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증거까지 조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직자가 네? 몇천억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난치는 이 거학들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같이 나눠먹고 정치인들도 국가돈 같이 돈처럼 생각하는 이 영역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하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 영역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없애버려 된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적폐청산하고 뭐 하자 해도 이 영역은 살려주는 거예요. 절대 이쪽으로 침범을 안 해요. 여기에 예전에 정권의 갑이 전 정권의 갑이 있었다면 이 정권에서는 나도 좀 해먹자. 갑은 가. 이제 그만 가고 내가 의리. 내가 해먹자. 이거예요. 정권이 매번 바뀌더라도 100년 동안에 50번 바뀌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 영역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사람이 사람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빼먹는 주체들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나라가 변화되고 뭐가 개혁이 되려면 정치를 바꾸면 막 제도를 바꾸면 지금까지 그러면 제도 안 바뀌어봤어요? 정권 안 바뀌어봤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가 뭐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매년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백조 원의 사업들이 생기냐 이거예요. 이 영역을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 영역을 잡지 않으면 나라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호주머니의 세금 다 그게 고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열을 짜서 자기들이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돈들이 세금이라는 게 납세자가 이렇게 납세자가 이렇게 세금을 냈으면 국가한테 국가는 다시 이렇게 다시 환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리타이어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이쪽으로 와야 될 돈을 지가 이쪽으로 빼먹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의외로 모릅니다. 세무공무원 30년에도 국세청 조직 알기도 힘들고 어느 공직자도 자기 조직에 부딪혀보지 않으면 몰라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부딪혀본 사람이 아는 거죠. 안 부딪혀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든지 앞에서는 다 선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말을 다 하고 그런데 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리에 요구할 때 돈 안 주면 되겠어요. 내가 두 장을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윗사람이 불러가지고 이게 조금 그러네. 내가 좀 난처해졌네. 뭐가 저쪽에서 푸시를 많이 해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쪽에서는 세 장 네 장을 줬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면에서는 창사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 공직이라는 게 매간매직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어디나 종교단체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거는 그 사람들 영역이더라도 세금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막아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최근에 제 패치는 어떤 분도 국회의원 나가신다 하니까 참조하시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